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팅 이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2시가 지났군요. 아 추천 개수도 막 올라가는군요. 나머지 장갑, 신발, 벨트 도미네이터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좋습니다. 장갑, 신발, 벨트 나이트 골로보 오우와 이거 비교적 살만은 하네 어어 살만은 한 것 같습니다. 오우야 뭐야 아 가해씨 1회구나 아 124초우기인데 야 가해씨 1회네 가해씨 2회네 으허허허허 아우 괜찮더라 가해씨 1회네 근데 어어 퍼이노네 아 아 가해씨 2회야 얼마야 도대체 야 이걸 22억 전주가 모를래 야 크리올스 대단하여 에디안 줄자리 70.. 30억 50억짜리 크리올스 가해씨 2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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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하아.. 기다려야 될 것 같아 이런거 사기 좀 그렇잖아 그치? 기다려야 될 것 같아 너희.. 다같아.. 바이러스.. 여기 잘 보겨낸 것 같아 저희 어디에.. 미lvester 중에... 감사합니다 어허허허허허 어 이거 살만하다 어허허허... 어 이거 살만한데? 사도 됩니까? 살만한데? 29억 이거? 설마 난 것 같은데? 설마 난 것 같은데? 설마 난 것 같은데? 설마 난 그기amos We could see clearly now We could see clearly now We could see clearly now 33 33 33 34 38 42 42 42 44 44 44 45 46 46 46 어이 가성비로...아니에요 아니 안돼요 하이는 살만한게 없다 도미? 도미 못살거 같은데? nest비와 고위에 13일 미래뉘면 안녕하십시오 태릿 아second 기 Voy 내 삶을 코로나usp 47 아 일단은 도미난다 아직 안될거 같고 자 뭐 남았습니까 흠흠흠흠 신발 샀지요? 장갑, 팬츠 40, 56, 77 40억, 55, 67 쉽지 않겠는데 아 일단은 요렇게 사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기다려야겠는데 어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어떻게 맞추냐에 따라서 달라가지고 좋은거 맞출수록 비싼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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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크 장갑 아깝고 살 거 아니면 기다려야 될 거 아무도 기다려야 되겠다 오케이